쉽지 않네. 오늘 입에 뭐 먹을 게 처음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 맥주 광고 보는 줄 알았어요. 물이 너무 맛있어. 술이야, 물이야. 물이야, 술이야. 물인데 물이 너무 맛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세 가지 하는 거야? 이제 마신 거. 습관이야, 저게. 다른 사람 집이니까. 도윤아, 들어가서 이제 방에서 좀 더 마저 봐봐. 평화다. 한 번 잠깐 찾아온 평을. 동동아! 얘가 제일 웃겨. 얘가 제일 웃겨. 뭐야, 뭐야. 걔는 지치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놀랬어. 저거 안 나가, 저거 안 나가. 저거, 저거 안 나가. 도아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해? 총 맞고 쓰러진 연기 잘해. 엄마 총 쏠게. 너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너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엉덩이 봐, 너무 귀여워. 도아야, 너 쓰러졌다가 좀비로 일어나는 연기 해봐 봐. 도아 나왔다. 어, 어, 쏴는데. 진지해, 진지해. 도아야, 너 맞았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좀비로, 좀비로 환승한다. 좀비, 좀비. 도아, 좀비. 변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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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리얼해. 되게 잘한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좀봐, 좀봐. 연기를 하는 거야. 눈을 깠지 않게.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또. 헉. 아아. 물렸다. 귀요미. 우와, 뭐가 계속 좀비해. 계속 좀비해. 잠깐만, 다들? 엄마, 내가. 아, 품. 한 명 해치웠어. 다 두고야, 끝, 끝나. 아, 물어오는 거야. 아, 목을 울어요. 목을 울어야 돼. 다 물어야, 끝나. 귀여워. 양말이 시끄러워졌다. 어? 뭐야? 왜? 뭐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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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 진짜. 와, 끝나지 알았어, 총싸움. 도아야, 너 너무 무서워. 어, 자. 너무 무섭게 봤어. 에너지가 그곳에 있지. 도망가 있지. 도망갈 거야. 야. 아, 쟤는 운동선수에도 잘할 것 같아. 그렇지, 저런 거 예차림을 시켜야지. 운동 시켜야죠. 운동 시켜야 돼, 진짜. 상상했던 그림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 아이들은 전투력이 높아요. 와, 어마어마한 아이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박미선 선배님도 너무 피곤한데 놀아달라고 하면 병원 놀이를 한대. 아, 누워있는 거. 그래서 나는 환자다, 누워계시면 이제. 어, 애들이 알았었나. 그게 제일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병원도 잘 걸려야지 치과 회사, 스크 회사로 하면은 계속 입 벌려 걸고 와서 막 위로 계속 쑤셔와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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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